100배 주식을 쓴 주식 투자 고수 크리스토퍼 메이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00배 주식 투자 원칙의 정수는 높은 자본이익률을 내면서 그렇게 번 이익을 재투자해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복리 마법이 발휘된다. 20%의 이익을 25년 동안 반복하면 100배의 이익이 난다. 물론 이런 기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이를 해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쩌면 참고 기다리는 것인지 모른다. 많은 100배 주식의 뒤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월마트의 세멀튼 같은 창업자가 있었다. 투자자가 경영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기 한결 수월해진다. 100배 주식은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장기 보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쓴 100배 주식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 읽는 책인데요. 실제로 100배가 된 기업들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그 공통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리피저, 워런 버핏,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이 녹아있는 내용이어서 역시 이래서 좋은 책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크리는 3개에서 4개의 100배 주식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해나가면서 투자금을 100배로 불리는 핵심 원리를 깨우쳤다. 아크리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3개에서 4개의 100배 주식이 있었다. 그는 버크셔 해설웨이 주식을 1977년에 매입했고 당시 매입가는 120달러였다. 그 주식의 현재 가치는 당시의 1750배다. 다른 100배 주식은 1998년에 아메리칸 라디오에서 분사한 아메리칸 타워다. 아크리는 처음에 주당 80센트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지금 그 주식은 주당 93달러이다. 아크리의 투자 접근법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찾는다. 1. 매우 높은 복리로 주당 가치를 성장시켜온 기업. 2. 주주를 사업 파트너처럼 대접한 숙련된 경영진이 있는 기업. 3. 항상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세 번째다. 이는 100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의 서한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뛰어난 기업을 이미 발견한 상황이라면 성공적인 투자 원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투자 문제라는 것이 수년에 걸쳐 점점 더 확실해졌다. 100달러를 투자한 기업을 생각해보자. 그 기업이 1년 동안 20%의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하자. 이는 높은 수익률이고 아크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투자의 핵심은 그 20달러를 원금 100달러와 함께 재투자해서 다시 20%의 수익률을 내고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다.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면 재투자할 재원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대신에 투자자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주머니에 넣게 된다. 이상적인 경우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로 그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앞서 언급한 예로 돌아가면 첫 회 말에 투자자는 120달러를 갖는다. 그리고 곧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아래 표를 보자. 10년간 자산이 증가하는 게 나타나 있는데요. 4년이 지나면 돈은 2배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6배가 된다. 그리고 대략 25년이 지나면 100배가 된다. 물론 그렇게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성장 속도가 유지되리란 보장도 없다. 나는 단지 복리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복리는 아크리 투자법의 심장이다. 그는 정말 좋은 기업을 찾은 후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크리는 소수 종목에 집중한 펀드를 운영했다. 5개에서 7개의 투자 아이디어가 종종 그의 포트폴리오 절반을 차지했다. 위대한 투자자는 최고의 아이디어에 집중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몇 가지는 말하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체 시장, 달러.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알 수 없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들이다. 위대한 투자자는 이러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 시간에 더 위대한 기회를 찾으려고 했었다. 아크리가 버크셔 해세웨이 주식과 아메리칸 타워 주식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 주식들은 거시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압도할 만한 주식이었다. 즉 100배 주식을 찾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크고 그 높은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복리로 이익을 계속 누적시켜가는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찾았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에서 7개의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미 언급했다.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재투자하여 수년간 다시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워렌버핏이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원리에서 뻗어나오는 가지다. 아래의 그 가지들을 요약했다. 1. 100배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 거대한 사냥감을 찾고 있다면 작은 사냥감을 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직접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8회말 게임이나 한분기 게임에 정신을 팔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다.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 또는 30에서 50% 수익률을 얻기 위해 한정된 정신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주식 연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당신의 노력을 큰 게임에 쏟아라. 코끼리 주식, 100배 주식의 말이다. 2. 성장, 성장, 더 성장하는 기업. 예외는 없다. 100배 주식 연구의 거의 모든 기업은 창사 이래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기에 성장, 그것도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그냥 성장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된 성장, 즉 좋은 성장이 중요하다. 만약 회사의 매출이 2배가 되었을 때 발행 주식 수도 2배로 늘었다면 좋은 성장이 아니다.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회사가 판매 가격을 인하하여 매출액을 추가적으로 더 늘린 경우는 결국 자본 수익률은 하락했을 것이므로 이건 역시 좋은 성장이 아니다. 성장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을 찾아라. 그런 기업은 재투자 기회를 이끄는 기업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성장이 매출액 성장인지 순이익 성장인지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했다. 둘 다면 좋겠지만 100배 주식의 예에서 보았듯이 고성장 시기에 걸쳐서 매출액이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순이익은 그리 증가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었다. 컴캐스트와 아마존이 내가 다루었던 애들이다. 순이익은 어쨌든 보고된 숫자다. 반면 수익력은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평균 이상의 자본 수익률을 창출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본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경쟁력에 대한 평가다. 이것이 펠프스의 책 주식시장의 100대 1이 탁월한 이유다. 펠프스가 쓰길 단기적인 이익 변동과 수익력의 근원적인 변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매매를 하게 하고 100배 주식을 찾을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여기서 펠프스라는 분이 100배 주식에 대한 책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쫓는데 정신을 팔지 말라. 어쩌면 1년이라는 기간도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수익력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회사가 이익 감소를 발표하더라도 회사의 장기 수익력은 영향받지 않았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익은 증가했지만 기저의 수익력은 약해졌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대규모 이익을 냈지만 그 이익이 일회성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단기 이익 감소를 진짜 수익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보유한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긴 불가능하다. 경제 예측가와 주식시장 예언가에게 쓰는 시간을 줄이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100배 주식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잡지 못한다. 3.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당신은 어처구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달러를 번 회사에 이익의 50배 가격을 지불했다고 하자. 그 주식이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PER이 50배에 머물고 순이익은 100배 늘어나야 한다. 만약 PER이 25배로 떨어진다면 순이익은 200배 늘어나야 한다. 투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이미 진레테이 사례를 통해 PER이 20배에서 100배로 무너지는 것이 이익 성장을 통해 투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얼마나 둔화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서도 안 된다. 훌륭한 주식은 이미 다수의 펜을 확보하고 있고 52조 최고가 부근에서 오래 머문다. 정말로 좋은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얻는 것은 드문 일이다. PER이 5배이거나 장부가치 대비 매우 할인되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주식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낭비다.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다. 물론 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100배 주식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어떤 분명한 규칙을 끄집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PER이 50배라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던 시절이 있다. 다른 요인들과 지불한 가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기억하라. 시간은 위대한 사업의 친구이다. 위대한 사업에는 좀 더 많이 지불해도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저 그런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IBKR이라는 온라인 주식 중기업체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즉 IBKR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체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IBKR 주식은 이익의 약 2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물론 낮은 배수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를 잘 반영한 것이었을까? 이 뒤에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헬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그것이 기반한 사업의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 어떤 사업이 40년간 6%의 자본 수익률을 내고 있고 당신이 그 사업을 40년간 들고 있다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6%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사업이 20년 또는 30년간 18%의 자본 수익률을 보였다면 설령 비싸 보이는 가격을 지불했더라도 결국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찰리 먼거의 말은 100배 주식 철학의 초석이다. 우리는 매우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찾고 있다. 이는 100배 주식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 인용문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다음은 먼거의 말에 영혼을 불어넣는 그래프다. 18% 수익률과 6%의 수익률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6%와 18% 수익률을 주는 회사의 전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8%의 자본 수익률을 보이던 회사는 20년 후 거의 8배로 커졌다. 여기서의 교훈은 훌륭한 사업을 가진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다. 왜 그런지는 이 그래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군매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기업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PEG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PEG 비율은 PER 배수를 연간 주당 순이익 증가율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순이익이 20% 성장한다면 PER 20배는 정당화된다. PEG가 1배를 크게 넘어가면 너무 비싼 것이다. 이 PEG 지표는 전설로 떠나는 을과의 영웅에서 피터린치가 설명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IBKR 세전이익 증가율은 19%, 35%,-8%, 33%, 29%였다. IBKR의 순이익은 2014년에 29% 성장했지만 IBKR은 PER 26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PEG 비율이 1배 미만인 것인데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품질 사업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낮다. 이 회사를 PEG 1배 이하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은 큰 이득이다. 즉 성장주의 가격이 애매할 때 이것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투자자가 밟아 나가야 하는 사고 과정의 한 예일 뿐이다. 더 높은 배수를 지불할수록 더 높은 이익 성장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반복해 말하겠다. 주가 배수가 낮은 것이 좋다. 2와 3의 통합. 1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을 찾아라. 높은 성장과 낮은 배수를 찾았을 때 10배 주식의 쌍둥이 엔진을 찾은 것이다. 두 요인이 유리하게 작동하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책의 초기의 나는 MTY 푸즈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 이익 대비 3.5배의 배수에서 시작했다. 10년 만에 순이익은 12.4배로 성장했지만 그 주식은 100배 주식이 되었다. PER이 3.5배에서 27배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매우 드문 일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준다. 즉 이익 대비 낮은 배수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의 순이익이 10배를 증가하고 하지만 여기에 적용하는 배수가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크게 증가했다면 순이익 10배 증가만으로도 100배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수익을 내는 아주 큰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에 자세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경제적 혜자는 꼭 필요하다. 10배 주식은 오랜 기간의 높은 자본 수익률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혜자는 회사로 하여금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회사가 어떤 종류의 혜자를 가졌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헬프스가 그 이 책에 써놓았던 예를 여기서 다시 살펴보자. 자본 수익률이 15%이면서 장부가치가 주당 10달러인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1년이 끝날 무렵 배당이 없다면 장부가치는 주당 11.5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다. 2년 후에는 13.22달러, 3년 후에는 15.2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헬프스에 따르면 5년 후 회사의 장부가치는 2배가 되고 10년 후에는 4배가 되고 33년이 지나면 100배가 된다. 만약 회사가 배당을 지불했다면 이야기는 꽤 달라진다. 순이익의 3분의 1을 배당한다면 장부가치가 4배가 되는데 10년이 아니라 15년이 걸린다. 그 후 33년 후에는 100배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23배 주식이 된다. 헬프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배당은 분명 최대치 성장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값비싼 사치품과 같다. 만약 당신이 반드시 수입이 필요하다면 재무관리사가 배당금 없이 취할 수 있는 자본이득을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우유를 짜기 위해 소를 샀다면 그 소를 가지고 옆집의 말과 경주하려고 계획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크게 성장하는 기업을 사면서 배당까지 많이 주는 것을 같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투자하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당에 대한 시각은 아크리와 동일하다. 많은 100배 주식의 전체 수익률에 있어 배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순이익의 대부분을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 회사가 배당을 하게 되면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수익률을 낮추게 된다. 배당이 지밀하면 차익금은 촉진제다. 15%의 자본 수익률을 가진 회사는 약간의 차익금을 활용하여 20% 정도의 자본 수익률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위험도 높이는 것이다. 100배 주식을 잡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새로운 큰 유정처럼 천연자원을 발견하는 것도 100배 주식을 안겨줄 수 있다. 새로운 발명품과 초대형 신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높은 자본 수익률과 재투자로 수년간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유한 주식을 찾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아주 좁은 회자라 하더라도 회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소형주를 선호한다를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5만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 소형주를 선호한다. 도토리로 시작해서 떡갈람으로 끝난다. 떡갈람으로 시작해서는 동일하게 극적인 성장을 누리기는 어렵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탁월한 회사인 애플은 현 수준에서 100배 주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시가 총액으로 7500억 달러다. 여기서부터 100배가 되려면 75조 달러여야 하는데 이는 미국 경제 규모의 4배보다 크다. 얼마간은 여전히 좋은 주식이겠지만 이미 커진 규모가 어느 시점부터는 100배 주식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 다른 한편 초소형주 또는 25센트짜리 주식을 뒤져야 한다고 넘겨 짚으면 안 된다. 우리 연구에서 100배 주식이 된 365개 회사들의 매출액 중간값은 약 1700만 달러였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조종하지 않은 수치다. 즉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중에 100배 주식을 찾아야 한다. 17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만들 정도면 어느 산업에서든 상당한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 나는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하인 회사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소형주를 선호한다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인 회사보다 그 이하인 회사에서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이 더 풍성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6.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훌륭한 기업은 훌륭한 경영자가 이끌었다. 이들은 비전, 끈기, 그리고 능력을 가진 소유자다. 올마테이 세멀튼,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등이 대표적이다. 훌륭한 경영자는 많고 이전 장들에서 몇 명을 이미 언급했다. 위대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는 확신도 심어준다. 회사에서 결정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능력이 뛰어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식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주식은 누군가가 그것을 팔고 싶어 했기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개념적으로만 따져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힘들다. 그러나 소유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소유자에게 좋은 것은 투자자에게도 좋고 투자자에게 좋은 것은 소유자에게도 좋다. 7.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조수단으로 커피캔 접근법을 활용하라. 100배 주식이 될 주식을 찾기 위한 모든 일을 다한 후에는 그 주식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가장 빨리 100배가 된 주식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약 5년 정도가 걸렸다. 보통은 20에서 25년 정도가 걸린다. 이것을 안다면 투자자 최악의 본능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본능이란 참을성 없음,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강한 느낌 등을 말한다. 이러한 해로운 성향을 물리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커피캔 접근법을 제안한다. 커피캔 접근법의 탁월함은 바로 그 단순함에 있다. 가진 돈의 일부를 빼서 커피캔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라.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10년간 보유하라.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커피캔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고도 유용합니다. 이 개념은 세계 최대 투자관리 회사 중 하나인 캐피털 그룹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로버트 커비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커피캔 포트폴리오 개념은 서부개척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커피캔에 소중한 물건을 넣고 매트리스 밑에 보관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적으로 커피캔에 담을 물건을 선택할 때 발휘하는 지혜와 애지력이 달렸다. 개념은 단순하다. 최고의 주식을 찾아서 10년 동안 그대로 둔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확실히 쉽다. 하지만 가장 큰 이점은 커피캔이 최악의 본능으로부터 투자자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커비에 따르면 커피캔 개념은 1950년대에 불현듯 찾아왔다. 그가 개인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10년간 관계를 맺어온 고객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물려받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커비에게 맡겼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한 후 커비는 이렇게 썼다. 남편이 우리가 아내에게 권했던 포트폴리오를 은밀하게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미로웠다. 그리고는 자산의 크기를 보았는데 충격이었다. 남편은 우리 조언에 자신만의 방식을 살짝 가미했다. 그는 매도 추천은 무시했다. 대신 매수 추천을 한 모든 종목에는 약 5천 달러씩을 투자했다. 그러고는 주식 증서를 금고에 쳐박아놓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자 멋진 일이 일어났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2천 달러 정도의 가치까지 하락한 망한 주식들도 제법 있었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다. 대신 몇 개의 주식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이것이다. 남편은 엄청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치는 80만 달러로 아내의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보다도 컸다. 커비는 이는 할로이드라는 회사에 작게 투자한 것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제록스라는 회사의 주식으로 변했다라고 썼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이자 무관심과 게이름의 승리다. 이 사례는 커피캠 포트폴리오가 주가 확인에 대한 집착, 잦은 매수와 매도, 경제와 나쁜 뉴스에 안절부전하는 스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커피캠 포트폴리오는 강제로 당신의 시간 지평을 넓힌다. 10년짜리 좋은 베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커피캔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주는 사례죠. 주식 투자는 결국 이렇게 해야 큰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간의 경험에 비출 때 커피캠 포트폴리오 중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이 최소 한 개는 있을 것이다. 커피캠 투자 원리는 보유한 주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더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하나의 술책으로 이해하고 묵살할 수도 있다. 그래도 주식을 그냥 놔둘 방법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포도밭에서 열매가 무르익도록 내버려 두라. 열매를 너무 빨리 따지 말라. 많은 주식 투자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 정말 좋은 필터가 필요하다. 이불 밖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100배 주식에 대한 연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측은한 시간 낭비인지를 보여준다. 그런 정보는 100배 주식을 사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온갖 종류 이유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주식은 때때로 한 달 사이에도 크게 출렁거리지만 그 주식의 사업 자체는 시간에 걸려 천천히 변화해간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애들은 곳곳에 있다. 100배 주식으로 다루었던 몬스터 레버리지에 대해 우리 애널리스트인 매투 굿맨이 보내준 간단한 표를 보도록 하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몬스터 레버리지 주식이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인데요. 믿기 힘들 정도의 수치다. 한 달에 20% 가까이 빠진 달이 수두룩하고 어떤 달에는 심지어 그보다 더 빠졌다. 반대로 20%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한 달들도 많이 있다. 주가가 상승한 달과 하락한 달이 연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자, 당신은 몬스터의 사업이 이런 몇 개월의 주가 변동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음료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또한 이러한 월별 변동에도 불구하고 표의 맨 오른쪽에서는 주식이 대부분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식이 20% 넘게 빠졌던 시기를 생각해보자. 이런 시기의 주식을 얼마나 자주 확인할까? 거의 매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통 주식을 팔지 않았을까? 20% 주가가 빠진 후에는 아마 다음 기회가 오면 빠져나오리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 상승하는 달에 팔아버릴 것이다. 주식을 보며 고민하고 손목을 비틀었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시간 낭비다. 더욱이 팔기까지 했다면 큰 실수를 저지른 꼴이 된다. 몬스터 베버리지는 환상적인 주식이니 그것을 내버려 뒀어야 한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다. S&P와 같은 주가 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위대한 주식을 찾는 일과 상관이 없다. 주가 지수가 투자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히 매우 비싼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시장이 바닥일 때에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기가 더 쉽다. 물론 공포가 팽배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 요지는 주식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수많은 추측을 하며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이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활동을 계속하라. 역사가 안내해 준 것처럼 좋은 주식은 항상 거기에 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9. 행운이 돕는다. 자 이제 인정하자. 이 모든 것에는 행운이라는 요소가 깃들어 있다. 2002년도에 애플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애플이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내 연구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었던 100배 주식이 몇 개 있다.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난다. 모든 일을 잘 수행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서 난공불력으로 보였던 해자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망가지고 손상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비디오 대여, 신문, 음악 산업, 심지어 택시까지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100배 주식에 투자해서 성공하는데 운이 또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10. 주식은 되도록 매도하지 않는다. 언제 매도하는가? 필립 피셔이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 언제 팔 것인가? 라는 장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유학한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주식을 매도할 시기는 거의 없다. 거의 맞는 말이다. 이 투자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거둔 확실한 사례들이 있다.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나는 에스더 일가의 부를 생각한다. 존 제이콥 에스더가 일가의 수장이었고 그는 1848년 별세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였다. 에스더 일가가 일곤 엄청난 부위 열쇠는 거의 팔지 않는 매도자였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그들은 보유의 힘을 믿고 엄청난 수준으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좋은 물건을 일단 보유하고 나면 복리가 그 마법의 일을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 필립 피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팔아야 한다고 했다. 1. 실수했을 경우 회사에 관한 정보가 처음에 믿었던과는 다를 때 2. 주식이 더 이상 투자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3. 더 나은 주식으로 교체하기를 원할 경우 투자자는 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근거가 매우 확실할 때에만 교체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워도 매도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언제 실수했는지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사실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항이 그나마 쉬울 수 있다. 만약 잘 정립된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마지막으로 종목 교체는 믿기 힘들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 팔려고 생각 중인 주식보다 좋아 보이기 마련이고 시장에는 늘 움직이고 있는 주식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유 중 어떤 것도 주식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매도에 대한 펠프스의 충고 역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투자와 관계없는 이유로 투자 행동을 하지 마라. 2. 투자와 관계없는 이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주가가 너무 높다. 2. 세금 목적상 자본 손실을 상세하기 위해 자본 이득을 실현해야 한다. 3.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내 주식은 가만히 있다. 펠프스는 실수를 했을 때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위대한 투자자는 주가가 내려가는 것만으로 실수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세장에서의 이익 실현을 실수라고 여길 수 있다. 더 큰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대가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그리고 주가가 일정 수준 떨어지면 주식을 파는 손절매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배가 되는 주식을 진작에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수 보유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때때로 고약한 손실로 고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 종목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것은 마치 큰 돈을 들여 차를 산 후 차고 밖으로 한 번도 몰고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에 투자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훌륭한 결과를 얻을 것임을 알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현명한 펠프스의 말을 이용하고 싶다. 하나의 원칙을 가슴에 새겨라. 어떤 규칙이나 공식이 생각하는 것을 돕기보다 그것을 대체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럴 경우 그 규칙이나 공식을 버려라. 손절매는 생각하는 것을 규칙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내가 위에서 언급한 100배 주식의 원리들은 생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의 보편 원칙을 뽑아 넣는다면 다음과 같다.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신중한 연구와 조사 끝에 주식을 샀다면 거의 팔지 않아야 한다. 언제 팔아야 할지를 다룬 이 문단의 마지막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용구로 마무리하겠다. 서드 에비뉴 펀드의 마틴 휘트먼이 말이다. 나는 이 업계에서 약 50년을 넘게 있었다. 주식을 50년간 보유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다. 2배가 된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팔고 나서 6개월 후에 3배가 된 것도 있다. 그냥 잠자코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100배 주식을 찾고 있다면 잠자코 앉아있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잘 매수하면 잠자코 앉아있어라. 즉 좋은 주식을 샀다면 보유기간은 0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토퍼 메이언님이 지은 100배 주식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00배 주식을 찾는 핵심 원리 10가지를 봤는데요. 이 10가지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앞부분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좋은 주식을 샀으면 오랫동안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의 구매 태그나 설명란의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